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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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어서 이번 시간은 네, 안녕하세요 개띠에게 좋은 띠 혹은 나쁜 띠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띠궁합에 대해서 아까 씨도 어떠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의뢰 들어오더라고 왜 나쁜 거만 말씀하세요? 좋은 거 말씀 안 해주시고요 좋고 나쁜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개띠하고 용띠하고 안 맞는다는 건 기본 사실이죠 그런데 진짜 안 맞아 미치도록 안 맞는 게 개띠용띠야 왜 그러냐 서로가 귀싸움을 많이 하거든 귀싸움을 많이 해갖고 네 머리가 잘생기고 이쁘냐 내가 잘생기고 이쁘냐 서로가 바치는 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좋겠죠 피해가고 화가 나서 한쪽에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고 그래가면서 내가 다치지 않게 몸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예요 첫째고 또 자식이나 부모라도 부모가 자식이기는 부모 없듯이 한 발에 물러서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충과 살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어느 띠나 그래서 개띠하고 용띠하고 살이 꼈고 또 뱀띠하고 개띠하고도 살이 꼈고 그렇잖아요 원진사래 중사래 그 사람 갖다 피해가는 것은 인내도 인내지만 그래도 내가 자신이 스스로 내 몸을 보호를 해야지 돼요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가 없어 내가 살 수가 없고 나를 죽이는데 나를 눌리는데 숨이 맥히는데 숨이 맥혀서 못 사는 거야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내가 숨이 통을 타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탈출하자 여기서 내가 벗어나고 탈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 내가 내 공을 쌓아서 나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해놔야지 내가 눌리지를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사업 같은 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뒤통수 맞으면 제대로 맞습니다 뭐 그 사람이 사람이 다 인간성인데 뭐 사기를 치려고 들으라 딜이 되고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당하려면 우습게 당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 상대방을 보고 안 맞고 뭔가 안 맞는 거 같으면 언론 갔다가 내가 방치를 해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방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않게끔 사업이나 뭐나 이런 거를 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같다 얘기를 하지만 뭐 이 띠끼리는 같다 그렇지만 또 생일하고도 안 맞을 수 있고 생일하고는 또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또 이 좋은 띠를 갖다 저기 한다면은 괴띠들은 또 이 원숭이띠 원숭이하고 참 잘 맞아요 같이 잘 놀고 진짜 토끼띠하고도 잘 맞고 원숭이띠 토끼띠 아주 그냥 처나 그냥 아주 그냥 한 쌍이 되지 재물이 늘고 자식이 늘으면 자식들이 복덩어리가 되고 누가 가만히 있는데도 기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귀인의 운 귀인들이 나와서 가만히 나를 도와주고 무조건 돈을 던져주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일이 쉽게 잘 풀려나간다는 거 그러면은 모든 게 쉽게 해서 만사형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쵸? 이게 바로 만사형통이란 모든 게 화합이 잘 된다 이 저기 막 개띠나 잔나비나 토끼띠나 존 갖다 연고리를 갖다 맺어서 좋은 인연으로 가셔가고 진짜 대박들 났으면 좋겠어요 참 좋아요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척척궁합이 찰뜩궁합으로 맞는 띠가 바로 개띠하고 잔나비띠하고 토끼띠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뭣도 해도 그렇고 머리 한 사람이 갖다 머리를 안 쓴다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봐라고 조언을 해서 일이 되게끔 성사를 시켜주는 띠란 말이야 이게 합의궁합이 맞는 띠예요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대로 맞는 사람은 맞는 대로 또 여러 가지 등등 비방이 많잖아요 그니까 그 비방다로 해가지고 서로가 의견 충돌 없이 가정에서 원만하고 잘 그 가정을 이어 나가면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? 앞으로 전진만 하세요 꽃길만 걸으시고요 이 dazzle 쩔 하는 모든 모두